이 친구의 요 머리를 냉도록 구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미쳤어 근데 타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? 너무 이렇게 그냥 덩어리로 먼저 보신 다음에 그냥 어려워요 지금 굳혀가지고 닦는 것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급한다 도사 깎아야 되겠네 메시는 뚜껑인데 이렇게 씌워놓으니까 조금만 다듬으면 뭔가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럴싸하죠? 네 그럴싸해요 요림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